네, 첫 순서는 긴급진단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한 우리 이신 씨,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웃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우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만일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운역 가격 110달러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철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지정업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에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전이라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시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유 생산시설의 타격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무역 제재 조치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수출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가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금융시장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러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수출량, 생산량 뿐만 아니라 수출량 규모가 상당히 차례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확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현재 유가의 방향성 자체가 전환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관련돼서는 수출이 사실상 비교적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적자 기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23일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장관의 회담이 있긴 합니다만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위험자사 선호심이, 위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고요. 중국은 또 지표 수치가 좀 좋지 않아서인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앞서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컨셉소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7.5% 기록을 했는데 40년의 최고치고 또 특히나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연준의 기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덩달아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메파 인사인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원 총재 같은 경우도 7월까지 100p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3월 빅스텝 그러니까 50pp 금리 인상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금주에 금요일에 1월 PC 소비자 지출 물가 그러니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볼 때 상당히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1월 달 PC 물가 역시 전월보다 높은 6%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서 3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부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는 둔화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은 일단 금융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완화가 선행되어야지만 중국 정책 이슈를 호재로 시장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커지다 보니까 각국에서 금리 인상을 화두로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다가오는 금통위에서도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뿐만 아니라 경기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단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10년 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경기 성장 경로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 곡선이 플래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결국엔 하반기 경기도나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3분기 중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하락세로 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크레딧, 신규 주문 감소 이런 것들의 기여도가 아무래도 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리스크 오프 국면이 어쨌든 3월 FOMCB 이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도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선수에서도 쭉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악재의 시장이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악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위험자산 손해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단기금 상승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3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자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감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장단기금 리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고밸류 업종보다는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엔터미디어 그리고 가격 전가가 용이한 음식료 업종에 국한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엔터미디어 그리고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KF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